아이고 전도 왔다 아... 엄마 맘 왔다 안녕하세요 몰칸입니다 원래 이날은 야외필드에서 게임을 들여야 했으나 우천으로 인하여 중간에 페호트필드로 옮겨서 게임을 뛰었습니다 오늘 사용 장비는 RS4 기격박스가 장착된 M4의 벡터옥디스 포레스터스코프와 오토트레이스를 장착하여 게임을 뛰었습니다 덕분에 총화에 나가는 계절을 아주 잘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사용된 모조무기는 위사의 디스틱을 실버크롬 버전입니다 풀메탈이면 무기 자체도 모았고 감동도 어느 정도 있는지라 손은 맛있을수록 소란 무거입니다 2.1.2.1 2.1.2 4.1 4.1 4.1 5.1 5.1 5.1 5.1 5.1 5.1 5.1 5.1 5.1 6.1 5.1 5.1 5.1 다음 게임은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오 마이건! 오 마이건! 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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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게임도 2층으로 올라가 적들과 교전하였습니다. 다음 게임도 3층으로 올라가 적들과 교전하였습니다. 다음 게임도 3층으로 올라가 적들과 교전하였습니다. 다음 게임도 3층으로 올라가 적들과 교전하였습니다. 아우네 승리로 게임이 끝났습니다. 다음 게임도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다음 게임도 3층으로 올라가 적들과 교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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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방에 방어가 불안전하여 곤충을 들고 후방을 주시하였습니다. 다음 게임도 3층으로 올라가 적들과 교전하였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너무 내려갔습니다. 가족이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다시 오신다고 봐서 monitor한다 그냥 오신이 잘 들린다. 다음 게임은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창가에서 적들을 견제하다가 다가오는 지적들과 그전하였습니다. 권총을 들고 다가오는 적을 잡으러 갑니다. 오늘 게임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또 다른 게임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게임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게임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게임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게임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게임 영상에서 만나요.